사회복지조사론 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최종 모의고사 해설 들어갑니다 이번 사회복지조사론은 좀 쉽게 냈습니다 제가 예상문제를 쉽게 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조사방법론을 계속해서 제가 질문 게시판에 들어가서 질문을 보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의 상담을 하고 할 때마다 조사방법론이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실 수 있게 좀 쉽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구성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기진장입니다 너무 어렵게 내면 이제 아 이게 뭐냐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많이 풀지는 마세요 조사방법론의 최근에 3년 정도치 75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특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3문제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입니다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수인원입니다 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에 있는 어머니 여성이죠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무슨 에러냐 무슨 오류냐 라고 했어요 쉽죠?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무턱대고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것만 맞추고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도 개념을 잡아가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생태학적 오류가 있어요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분석했어요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집단 분석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지역구를 조사했는데 어떤 지역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노인도 그럴 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지역구는 집단이잖아요 여기는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오류입니다 이 두 녀석 2번과 3번은 측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측정 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할 때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 편향이라고도 하거든요 편향으로 나타나면 체계적 오류가 됩니다 보통이다에 다 체크한다든지 매우 그렇다에 체크한다든지 매우 그렇지 않다에 체크한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오류 동의어인데요 여기는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겁니다 일정치 않은 거죠 일정치 않은 상태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류냐 다른 사람하고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속된 말로 다 찍은 겁니까? 찍은 겁니다 잘 있고 체킹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상 문제, 촉도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대충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체계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치 않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좀 깊이 들어갑니다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표지보류입니다 이걸 우리가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표본오차라고 하는 거죠 표지보류가 영어로 하면 샘플링 에러예요 샘플링 에러가 바로 여기 표본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어 자,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 낸 통계치와 그 다음에 이것을 추정하는 모수의 차이입니다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표본오차라고 한다 개념 잡았네요 다섯 개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26번의 답은 5번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개념 잘 잡아놓으시고 들어주세요 27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과학적 조사의 일반적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설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설정, 제기했으면 선행연구를 쭉 검토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조사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틀을 잡는 디자인을 합니다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가설 설정 1번이고 조사 설계가 뒤에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연구의 유형이 쭉 깔렸습니다 개념 문제인데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종단적 조사, 양적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적 조사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에 A, B 조사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파일럿 스터디라고 합니다 파일럿 조사라고도 해요 이 파일럿 조사, 탐색적 조사는 연구 문제를 설정,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형성적 조사라고도 하고요 형성적 조사라고도 하고 파일럿 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문원 조사입니다 문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문원 조사 등이 문원 조사 등이 탐색적 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 들어갑니다 발생 빈도 비율,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관련성이 있어 이런 것들, 이런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스터디락에서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생의 빈도나 비율, 이런 것들도 파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율, 아동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기술하는 것이죠 설명적 조사는 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다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적 조사 설명이라는 단어 나오면 인과관계예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설명 나오면 뭐라고요? 설명 나오면 뭐라고요? 인과관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술이 나왔잖아요, 아까 위에 기술 나오면 뭐라고요? 네,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처럼 정리하세요 자, 종단적 조사입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 아니죠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다수의 분석 단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일정한 시점에 다수하면 횡단조사가 되죠 횡단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횡단조사가 됩니다 자, 종단조사 롱지투디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롱지투디널은 장기간에 걸쳐 이 말이에요 자, 탈락 양적 조사는 선이론 후 조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역법을 쓴다는 거예요 연역법 자, 연역법이 앞에 선행연구가, 선행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설 검증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건데 이 양적 조사가 연역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양적 조사 반대편에 질적 조사가 있어요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쓴다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쓴다 여기는 뭐예요? 귀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선, 먼저 선자예요 이론 후 조사예요 그럼 이건 뭐 하겠어요? 선, 조사, 후 이론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센스 필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29번은 예전에 기출 복원된 문제인데 1급 어렵지 않아요 종단연구 사례인데요 옳지 않은 것 종단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거예요 민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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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사, 성장사, 변천사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여기 해당된다 그래서 연도별, 연도별 신입생 가정환경, 보건복지백서 비교 상당히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했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쌍둥이 성장사, 직종별, 고용규모 변천사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자, 눈치챘죠 동일시점이라고 했어요 동일시점이니까 이거는 횡단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점 동일시점 같은 시점이니까 이거는 일정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두 지역문화 비교 연구 답은 3번입니다 동일시점은 횡단조사가 됩니다 연도별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측면이 나오면 종단조사,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거예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조작적 정의는 가설을 우리가 세울 때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한다 천재는 우울할 것이다 조작적 정의 아닙니다 조작적 정의는 이겁니다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하는 거예요 천재는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우울할 것이다 우울증지수, 우울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천재는 우울할 것이다가 바로 조작적 정의화된 게 이겁니다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게 아주 바람직한 가설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수행이 쉽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조작적 정의는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게 정의된 걸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구수행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인에는 단 한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에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해설을 보시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인이라 합시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소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육수조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문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장에서의 지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한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율이 높을수록 지위가 높다 또는 직업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재산이 많을수록 가문이 좋을수록 이런 것들이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연구자가 어떤 것을 설정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행연구를 많이 보는 겁니다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식이 축적되면 연구가 진행되면 이거예요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식이 축적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문이라는 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나의 조작적 정의의 하나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가문보다는 많은 지식적인 연구들에 의해서 직업적인 지위 가문은 좋지 않더라도 직업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그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 연관성이 높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인 따로 조작적 정의 따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천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천재 천재 이게 구인이에요 개념이에요 구인이 개념이에요 개념 구인 이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천재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하고 조작적 정의하고 같이 가야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천재 뭐 예를 들어서 감성지수가 있다 천재가 감성지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감성지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재라는 구인을 측정하려면 지능지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연관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4번 지문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한 구인에는 여러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도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31번 문제 가설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외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3번, 4번, 5번이 외워야 할 겁니다 이거 암기라고 쓰세요 물론 여기에는 틀린 것이 있어요 바르게 고쳐서 외우셔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 하이포세시스는 뭐 뭐 일 것이다 뭐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설이에요 따라서 둘 이상의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진술 그러면 안 돼요 잠정적 진술 맞습니다 영가설이 있습니다 영가설의 동의어는 귀무가설입니다 자 귀무가설 돌아갈 귀자에 없을 묻자를 씁니다 여기 쭉 읽다 보면 없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블라블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영가설, 귀무가설이 돼요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조사방법론에서 zero, 영은요 없다의 뜻입니다 없음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설하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영점,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영구가설과 논리적으로는 단대의 입장을 취하는 거다 맞습니다 영구가설은 있을 것이다거든요 영구가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구 논문 쓸 때 뭐와 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가설이라면 이게 귀무가설이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1종 오류가 나왔고 2종 오류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1종 오류, 2종 오류가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영사기 1종이고요 영거체 2종입니다 영사기 1종, 영거체 2종입니다 절 따라오세요 영가설이 사실인데 기각한 겁니다 영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한 겁니다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영가설이 사실이면 채택하는 거고 영가설이 거짓이면 기각해야 되는 건데 영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각했다면 1종 오류라고 하고 영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게 되면 2종 오류라고 합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1종 오류는 유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유의 수준이란 말을 모르셔도 되는데 1종 오류는 유의 수준을 의미하고 2종 오류는 통계적 검정력과 연관성이 있다 통계적 검정력과 연관성이 있다 그냥 검정력만 외우셔도 돼요 2종 오류는 검정력이고 그 다음에 1종 오류는 유의 수준이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암기해야 될 거예요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영가설이잖아요 영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한 경우 맞죠 영사기 1종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한 거 연 거 채 2종 맞죠 그 다음에 통계적 검정력은 몇 종? 2종 오류 유의 수준은 몇 종? 1종 오류가 된다 이거 틀렸잖아요 5번 읽어봐요 시작 1종 오류는 유의 수준을 2종 오류는 통계적 검정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암기할 것은 그냥 외우셔요 외우시면 됩니다 법제론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자 32번 다음 보기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보니까 변수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매개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외생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블랭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제3의 변수랍니다 두 변수 사이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변수 아 그럼 그림 자 앞에 보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나왔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이쪽에 제가 매개변수를 써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영향을 받고 또요 영향을 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아 매개변수네요 첫 번째 블랭크는 자 매개변수가 들어가고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랭크는 단순히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변수를 읽었는다 이거네요 그러면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 녀석에 영향을 미칠 때 요리 들어가요 요리 들어가는 걸 조절변수라 하거든요 이 조절변수에 따라 뭐에 따라? 이 녀석에 따라 이것이 강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원인 이 녀석의 결과인데 여기에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녀석이 중간에 조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는지 약하게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절변수라고 하죠 두 번째 블랭크는 조절변수였습니다 매개변수와 조절변수 개념 잘 나오니까 이것을 출제했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